안녕하세요. 네오플 노령아입니다. 저희 네오플 남기용 이사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저도 ALS 아이스워크킥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됐는데요.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주말 내내 경기온살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이제 좀 몸이 나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얼음물을 또 뒤집어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참 굉장히 우리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ALS 아이스워크 챌린지는 이제 어제 오늘 많이 기사가 되면서 알고 계실 텐데요.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자선 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저도 루게릭병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남기용 이사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관련 내용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요. 저희의 작은 동참이 많은 환우들과 꼭 루게릭병이 아니라도 공백도 계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저도 다른 세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.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한 세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. 넥슨 사업본부의 이정원 부장님 그리고 디스 이즈 게임의 임상훈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스터 플래닛의 이성학 대표님 이렇게 세 분께서 꼭 동참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.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